안녕하세요. 건수미원수입니다. 왓츠인마이백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직접 댓글을 보고 당첨자 다섯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콘텐츠를 짜주시네요, 이분들. 우와, 뭐야. 책 읽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장도영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매우 팬입니다. 당진에서 가까운 홍성에서 살고 있으며, 테니스에 푹 빠져 산답니다. 장도영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테니스 라켓을 주소로 찍어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이재훈님. 진짜 정말 센스있게 육행시를 해주셨는데요. 저의 이름으로. 승우형 롤모델로 삼는 20대 테린이에요. 리스펙합니다. 2022년에는 ATP 500 투어 우승 플러스 랭킹 20위권 가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당첨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테니스 라켓 제가 쓰는 걸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로보파파님. 권수른 선수, 경기는 모두 챙겨보는 팬입니다. 꾸준히 크든 작든 열심히 투어에 임하는 선수. 저는 권수른 선수를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기회 되면 꼭 응원하러 갈게요. 권수른 선수 흥해라. 네, 댓글을 정말 길게 남겨주셨는데. 네, 조언조언 감사합니다. 로보파파님 당첨되신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헤드 가방을 주소를 보내주시면 헤드 가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현중 님. 리코TV 대박. 좋아요와 구독 필수. 권수른 선수 자랑스럽습니다. 테린이로 권수른 선수의 멋진 경기에 녹아서 운동합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또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콘텐츠를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셔서 네, 댓글을 뽑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현중 님 당첨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네, 제가 헤드 가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김세중 님. 이제 댓글을 여러 번 달아주셨다고 하셔서 이렇게 제가 또 댓글을 다 찾아봤습니다. 일단 당첨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제가 헤드 모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된 다섯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제가 상품을 잘 포장해서 제 사인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이벤트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